안녕하세요 자동차 정비를 좀 본격적으로 하려다 보니 띄워야 할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안전말목을 구입했습니다 총 4개를 구입했는데 그중에 2개만 보겠습니다 가격은 국내에서 아마 2개에 3만원인가 하는거 같더라구요 저는 이거를 직구로 구입했습니다 국내에서 파는 것도 같은 브랜드에요 동일하게 파는게 같은 브랜드구요 대신 여기에 태국기가 하나 있더라구요 얘는 어떻게 보면 유럽 버전이에요 유럽 패킹만 뭐 다 똑같겠죠 3톤짜리 가격은 직구로 하게 되면은 그 한세트 가격도 안됩니다 근데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배송료가 좀 붙어요 감안하셔도 국내보단 저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볼거는 뭐 어차피 이게 아주 되게 유명한 회사 같더라구요 홍마 일단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까졌죠 깔끔하게 온 제품들이 있겠습니까 국내에서 사도 다 이렇게 까져 있을겁니다 아마 사용법은 이 상태로 이렇게 넣으면 되는거죠 이렇게 해야 들어가고 올릴때는 올릴때는 막 올라와요 근데 탈 나면은 딱 걸리죠 용접은 뭐 이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주 완전히 뭐 이상하게 용접한 것도 아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대비 생각하면은 아 여기는 용접이 아 좀 결함이 있네요 아 여기도 조금 가시기 하네요 아 여기도 조금 가시기 하네요 아 참 용접 품질이 좀 맘에 안듭니다 많이 맘에 안되네요 이번에는 옆에꺼 옆에꺼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용접 괜찮게 됐는데 이런식으로만 나와도 괜찮은데 아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아 이게 품질이 조금 복부복 이라고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곳은 용접을 참 잘했는데 나쁘게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안보이는 쪽은 아 사실 이정도면 불량 때려야 되는데 이게 3톤이라도 저는 뭐 어차피 끼케야 무거운거 해봤자 저는 올류카니발을 들어 올릴겁니다 총 전 이걸 4개를 샀기 때문에 하나당 뭐 500키로씩만 들어도 뭐 전 상관없습니다 이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여기도 용접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나쁘지 않아요 여기는 용접이 나쁘지 않은데 여기는 여기도 또 보이시죠 이게 용접한 사람이 아마 다르지 않나 용접을 하더라도 아마 부위별로 할텐데 이거를 먼저 바닥부터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기만 따로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를 먼저 하겠죠 요 두 조각을 먼저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요게 다 만들어진 다른 데로 넘어가서 얘랑 다시 얘하고 얘를 이제 용접 하겠고요 용접도 좀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여기 띡! 딱 한 번 한 번 났네 한 번 살짝 가젓보다는 좀 많이 된 것 같고 다른 것도 용접이 좀 잘 됐나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처음에 잘못 주문 해가지고 여기 발바닥이 없어요 없는 걸 사버렸어요 얘는 용접이 이쪽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 정도면 양호한 거죠 근데 얘는 아 여기가 좀 도장이 좀 불규칙하네요 또 여기서부터가 좀 상당히 안좋아요 뭐 어덜덜덜덜 여기는 용접 잘 됐어요 반대편도 여기도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녀석만 좀 그러네요 그 초록색 창을 보면은 제일 많이 팔린 게 이 제품이에요 이 회사 제품 이게 3톤이지만 3톤까지는 뭐 버틴다고 하지만 4개를 올리면 12톤이죠 12톤 짜린 대형차인데 1톤씩만 버텨도 뭐 4톤입니다 차 보통 차량 승용차는 2톤이 안 넘고 승합차 정도 돼야 이제 2톤 가까이 되는데 뭐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